해외에 정상적으로 수출된 담배를 몰래 빼돌려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이들은 면세 담배 가격이 국내 유통 가격보다 11배 이상 싸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황보람 기자입니다.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.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뒤따라 들어오고 뒤를 쫓던 경찰이 차에서 내린 남성을 붙잡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조직폭력배 34살 한 모 씨. 밀수 담배 5만 값을 전달받아 도매상에게 판매하려 한 브로커입니다. 시가만 2억 원이 넘는 이 담배들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인도 면세점으로 수출된 것입니다. 인도 면세점으로 수출된 담배입니다. 한 값당 400원 정도로 수출됐는데 국내 시판 가격과는 11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. 이들은 해외 총책이 밀거래한 수출 담배를 중국을 통해 국내로 다시 들여왔습니다. 그리고 밀수한 담배 5만 값은 국내 유통책 41살 김 모 씨가 컨테이너에 보관해 왔고 이를 브로커 한 씨를 통해 시중 가격의 반값으로 도매상에 팔려다 경찰의 꼬리가 잡혔습니다. 경찰은 유통책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총책 등 2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